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막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 아미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만약에 팬분들한테 친구라서 이렇게 만나서 물어볼 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는 사실 이제 그 팬이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깊은데 이제 그게 의미가 변질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알아주시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멤버들이 팬분들한테 이제 팬이라고 하는 것과 아미라고 하는 거 그런 말을 뱉을 때 하는 의미가 뭔가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뭔가 많이 부딪히고 대화하고 싸우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다 팬분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그냥 고지곳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아달라는 건 아니고 사실 떼어놓을 수가 없는 존재이긴 하지 여태까지 어떻게 이랬냐를 따지면 팬이 없으면 못했지 그렇죠 최근에 그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가 감히 꿈을 겁니까 다 그게 있어서 가능한 건데 저희가 어떻게 또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러한 얘기를 뭔가 다 전달할 수 없고 엄청 슬프고 힘든 것 같아요 가끔으로 근데 그거를 고지곳대로 들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울지마 누가 울어 지금 울는데 울지마 울지마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아 다 알겠어? 옙 아 재미 나